불행을 가져온 까마귀 옛날 어느 곳에 어머니와 여동생과 사이좋게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여동생을 위하면서 사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여동생을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랑감도 마음에 들고 신랑 내 집안도 좋아서 총각은 대단히 기뻤습니다. 동생을 시집 보내고 나도 장가를 가야지 없는 살림이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장에 가서 혼인했을 물건을 사와야겠다. 무엇을 사면 좋을까? 붉은 비단, 거울, 반지, 연지, 곤지 이렇게 생각하며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시집을 간다니 오빠는 한없이 기쁘다. 부디 시집 가서 잘 살아라. 오빠가 혼숙감을 장만해 가지고 오마. 청년이 사는 산골에서 좋은 물건이 나오는 큰 장터까지 갔다 오려면? 며칠이 걸렸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시장은 있지만 사랑하는 여동생의 혼숙감을 좋은 것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먼 곳까지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고생하시겠어요. 집 걱정은 마시고 잘 다녀오셔요. 이렇게 여동생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시장에 도착했어요. 좋은 것 중에서도 더 좋은 것을 고르려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룻밤 더 자며 기다렸다가 좋은 비단을 끊었습니다. 이제야 장을 다 보았네. 혼인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어서 가서 준비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집에 가까이 가자 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는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넋을 놓고 울던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아들에게 매달리며 더욱 슬프게 울었습니다. 얘야, 네 노이가 죽었다. 갑자기 병에 걸려서 어제 죽었어. 어머니, 동생이 죽어요? 어디 좀 봐요. 그러면서 이불을 들추고 보았습니다. 정말로 여동생이 죽어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여기 혼숫감을 떠왔다. 어서 일어나거라. 이렇게 흔들었으나 이미 세상을 떠난 동생이 일어날 턱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통곡을 하였어요. 어제 시장에서 자지 않고 바로 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며 발을 뻗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혼숫감으로 옷을 해입을 동생이 죽었는데 윗목에 있는 혼수 보따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빠는 일어나서 발길로 보따리를 찾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먼 길을 다녀왔는데 너는 그 사이를 못 참았단 말이냐?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장에 가지를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누이 동생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올 리가 있나요? 울다가 울다가 지친 몸으로 어머니와 오빠는 형식적인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생을 묻고 돌아와서 혼수 보따리를 불태웠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마음만 상합니다. 차라리 불태워서 아무 미련도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붙도록 울다가 이 말을 듣고 그래라 색시옷 한 번이나 입어보고 죽지 불쌍한 것 그러면서 더욱 슬프게 울었습니다. 오빠는 집 뒤에 있는 텃밭에 나가 시장에서 사온 값나가는 혼수감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활활 다 버려라 다시는 동생 생각이 나지 않게 제 하나도 남지 말고 다 다 버려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살던 처녀가 그 자리에 와서 하는 말이 동생이야 제 명이 짧아서 죽은 것인데 뭐가 그리 슬퍼요? 시집 못 가고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름에 북받쳐 있는 오빠에게는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주는 말이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약을 올리는 말을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지 슬퍼하면서 이런 것을 태운다고 누가 살아나요? 오빠는 더욱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웃집 처녀를 불에 밀어넣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래도 참고 있는데 이 비단 붉은색 비단 저 주세요 태우기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 속에서 꺼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저 비단을 사려고 기다리다가 하루 저녁을 더 자는 바람에 동생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런 비단을 밉살스러운 이 여자에게 주고 싶겠나요? 그래서 오빠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주기 싫어요? 팔자가 드세서 혼인 날 받아놓고 죽은 여자 물건을 누가 가진다고 했어요? 가져가라고 하여도 그 붉은 비단은 안 가져가요. 그러면서 이웃집 여자는 침을 뱉었습니다. 화가 난 오빠는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는구나. 이 무정한 여자야 불에 타 죽어라 하면서 이웃집 처녀를 활활 타는 불 속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무참하게 타 죽은 이웃집 처녀는 죽어서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 타 죽은 모습대로 새카만 까마귀가 되었습니다. 이 까마귀는 오빠에게 와서 매일 울었어요. 누이동생을 잃고 나서 거기다가 화가 난 나머지 이웃집 처녀까지 죽인 오빠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으나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계셔서 억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새까만 새가 살인문 앞에 있는 가죽나무에 와서 매일같이 재수없게 우니까 처음 마음먹은 것과 달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먼저 화병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죽은 여동생의 무덤 옆에 어머니를 모신 오빠는 며칠 후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으며 쓸쓸히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빠를 여동생과 어머니가 잠든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저승에 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까마귀가 집 근처에 와서 울면 반드시 그 집에서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말이 무서워하는 말 옛날에 말도 심수를 부리던 시절에 어느 마을에 힘이 센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그렇게 힘이 세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감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그 여자가 장에 가는데 기르던 말을 끌어 내서는 말 등에 쌀 짐을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은 덥고 길은 멀고 해는 중천에 타오르고 빨리는 가야겠고 그래서 장에 가는 길은 힘이 들었습니다. 짐승이라도 여자를 야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주인을 만난 말은 여자란 의뢰 약한 줄 알고 가다가 심수를 부렸습니다. 갑자기 멈춰서서 가만히 있거나 갑자기 달려가거나 같은 말을 만나면 사람이 알 수 없는 말을 나누면서 여주인에게 골탕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주인이 천하 장사라는 것을 모른 것이 실수 였습니다. 가다가 또 갑자기 섰습니다. 여주인이 앞에서 끌어도 막무가내였어요. 마라 왜 이러니 네가 이러면 시장에 제때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잘 타일렀습니다. 마른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주인 날이 아무리 당신이 그래도 나는 내 멋대로 하겠소이다. 여주인은 앞에서 끌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러자 마른 못 이기는 듯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크게 선심을 쓴 것입니다. 옳지 그렇게 말을 들어야 나중에 맛있는 것을 주지 어서 가자 그러면서 여주인은 좋아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냇몰을 만났습니다. 말이 마음만 먹으면 이 냇몰은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정도였지만 말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여주인이 앞에서 끌 때에는 몸소 물에 들어가서 끌어야 하는데 그래도 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미쳤나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고 이 까진 물을 겁내 다니 내가 혼을 내준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말의 뒤에 가서 궁둥이를 밀었습니다. 이놈아 너도 덥고 나도 덥다. 어서 가자. 장이 파한 뒤에 도착하면 너는 죽는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말 궁둥이를 찰싹 찰싹 때렸습니다. 말은 속으로 비웃으면서 말 방귀를 피식 하면서 뀌었습니다. 남자주인은 무섭지만 이까진 여주인은 골탕을 먹여도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이놈아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망신시킬 수 있느냐? 이제 참을 수 없다. 감추어둔 힘을 써보겠다. 그러면서 팔뚝을 걷어 올리더니 말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다. 좋은 말로 할 때 가겠느냐? 한 번 뜨거운 맛을 보겠느냐? 그래도 말은 이것이 무슨 소리냐는 듯이 먼 산만 바라보고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나를 야뽀았으니 곧 후회할 것이다. 내가 머리에 너를 이랴? 응? 이랴? 그러면서 여주인은 말의 배 밑으로 들어가더니 불끈 들어 올렸습니다. 말이 오중 무겁나요? 게다가 그 말 등에는 쌀이 도섬이나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무거운 말과 쌀짐을 번쩍 들어 올린 것입니다. 먼 산만 바라보며 여주인을 골탕 먹이던 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내 몸이 하늘로 올라가네? 그러거나 말거나 여주인은 말을 머리에 입고 냇몰을 첨벙첨벙 걸어갔습니다. 말은 죽을 일이었어요. 등에는 쌀짐이 누르지요. 배는 주인의 두 손 때문에 터질 것 같지요. 주인의 머리는 말의 배꼽자리를 바치고 있지요. 그런데다가 사정없이 몸을 흔들며 물을 건너가지요. 말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알이 나오려고 하였어요.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 다 뭔가요? 앞이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고 배가죽이 터질 것만 같고 등에 실은 쌀짐 때문에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살려주셔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은 비명을 지르며 애원하였습니다. 이것도 가까스로 소리낸 것입니다. 여주인은 말을 머리에 입고 물을 건넌 후 얼마만큼 가다가 말의 애원을 듣고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은 배도 아프고 등도 아프지만 우선 땅에 내려놓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두말 없이 걸었습니다. 이때 옆에 논에서는 소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도 일하기 싫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는 등 주인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러다가 말이 장난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사이에 주인이 말을 번쩍 이고 가는 것을 보고 소는 기절 초풍하게 놀랐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이내 말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소는 자기라도 저 여자가 머리에 인다면 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소는 주인이 자기도 들어서 머리에 일까보아 꾀를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저 말에 주인이 들어올릴 때 이랴하였겄다. 내가 이 말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우리 후손에게 알려주어야지. 이렇게 소는 장래 걱정까지 하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꾀를 피울 눈치가 보이면 여주인은 말에게 말했어요.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다시 머리에 이랴 이 말을 들으면 말은 즐겁을 하였습니다. 머리에 일까 얼마나 말에게 무서운 말입니까 그 후에 이 말은 이랴라는 말을 제일 무서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명심하여 혼나지 않도록 이랴라는 말을 망아지에게 기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랴라는 말만 나오면 앞으로 잘 걸었고 이 광경을 보았던 소까지 덤으로 이랴에 놀라서 오늘날까지 그 소의 후선들도 이 말을 기억하여 일을 잘 한다고 합니다. 부류한 딸과 사위 옛날 어느 동네에 나이가 많이 든 영감이 살았습니다.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이라고는 시집간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하고 소원 하였지요. 지금은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들을 중하게 여기고 딸을 천대하였으며 딸은 시집가면 친정 부모를 위할 수가 없어서 출가 후에는 자식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은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집은 부자였어요. 그러므로 영감이 죽으면 딸과 사위가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데 딸이 효녀이거나 사위가 아들 노릇을 잘했다면 영감이 그렇게 아들 타령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재산은 우리 것이라니까. 딸과 사위는 이런 검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어서 돌아가시기만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아버지가 편찮아도 찾아가서 정성스럽게 간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새 장가를 들어서 우연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이 70에 아들을 본 것입니다. 한문으로는 70생 남자로 나이 70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영감은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그러나 딸과 사위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유산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문을 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것은 어디서 주워온 아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개구멍 바지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낳은 갓난아기가 자기 집의 대문이나 울타리 근처에 놓여 있으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아 기르는 일이 있는데 그런 아이를 개구멍 바지라고 하였습니다. 개가 들락거리는 구멍으로 들어와서 받았다는 말이지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기가 산모의 태중에 있었다고 증언까지 하였는데도 재산을 재산을 탐내는 딸과 사위는 동네방 내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는 결코 자기 동생이 될 수 없다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개구멍 바지가 아니라면 새 어머니가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을 것이라고 이번에는 더 나쁜 소문을 내었습니다. 딸의 소행에 화가 난 아버지는 그만 화병으로 눕더니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잠으로 기다리던 아들을 키워서 재롱떠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깝게 세상을 뜬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딸은 그 시간에도 나쁜 소문을 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숨을 거두면서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그 문구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문으로 내 아들을 오자라고 하고 아니다를 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니다는 비 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언에 쓰인 일곱 글자가 보통으로 읽으면 70생 남 비 오 자로 이것을 우리마로 읽으면 70의 아들을 낳으니 내 아들이 아니다가 되어서 모든 재산이 고약한 딸과 사위에게 돌아가고 어린 아이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억울한 아이와 아이 어머니를 대신 원님에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사 하고 소짱을 올렸습니다. 딸과 사위도 소송을 내었지요. 여봐라 사위는 이 글을 어떻게 해석하여 자기 것이라고 하는가 하고 원님이 물었습니다. 그것이야 쉽지요. 70의 생남자하니 비오자라 우리말로 말하면 70의 아들을 낳았으니 나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재산은 우리들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원님은 사위가 한 일을 조사하여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위 때문에 영감이 화가 나서 죽은 것도 알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얼마 동안 슬퍼하며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이 옳은데도 아버지를 묻은 무덤에 흘기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 재산을 노리며 소송까지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원님은 아이에게 유산을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요. 홀몸이 된 아이 어머니도 불쌍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생각을 많이 한 뒤에 멋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는 낚아주기 두껍구나. 너의 아버지가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모른단 말이냐. 나의 해석은 영감이 유언을 쓴 진심과 같을 것이다. 토를 조금만 바꾸면 아이에게 재산이 돌아가게 된다. 나의 해석은 이렇다. 칠십의 생남자 하였다고 비오자랴. 우리말로 하면 칠십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여서 나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칠십의 내가 낳은 자식이 틀림없다. 어떠냐. 영감이 토를 달지 유언을 한문으로 쓴 것은 불효 막심한 너희들을 내가 재판하여 엄하게 다스리라는 뜻일 것이다. 내가 잡으러 가면 너희들은 여러가지로 빙계를 댈 것인데 이렇게 제발로 너희가 여기에 왔으니 내가 일하기가 매우 쉽도다. 여봐라. 저 딸과 사위를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원님의 재판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현명한 판결을 하였다고 원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효한 딸과 사위가 벌받는 것을 고소하게 여겼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 재판 이야기는 그 후의 후세에게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답니다. 도둑과 소년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사내 아이를 유괴하는 일이 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노예로 삼아 집에서 부려먹기 위해서였지요. 한 도둑이 소년을 유괴하여 끌고 갔습니다. 도둑은 소년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깊은 산속으로만 데려갔습니다. 소년은 이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리조리 궁리해 보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도저히 기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좋은 생각을 한 가지 떠올렸어요. 소년은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배가 아프다고 엄살을 피웠습니다. 소리소리 지르며 다리까지 아파 도저히 더는 못 걷겠고 게다가 거친 산길을 어떻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느냐며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도둑은 소년을 때리기도 하고 윽박질러도 보고 어르기도 했지만 소년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러자 하는 수 없이 도둑은 소년을 어깨에 올려 목마를 태운 채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소년을 내려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 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도둑의 이야기는 이러 했어요. 아주아주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단다. 그 나무는 얼마나 큰지 이 세상 나무를 다 묶은 것보다 더 커서 그보다 더 큰 나무는 어디에도 없었지. 소년은 도둑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자기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저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도둑은 이어서 무지무지하게 큰 도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도끼날의 한쪽은 해 뜨는 동쪽에 놓여있고 또 다른 한쪽은 해지는 서쪽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또 커다란 물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물소는 한 발자국 걸음을 뗄 때마다 땅이 온통 흔들릴 정도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아주아주 긴 등나무 줄기 이야기 였습니다. 그 등나무 줄기는 이 지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정도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소녀는 여전히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둑은 굉장히 커다란 집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 지붕에서 달걀 하나를 아래로 떨어뜨리면 그 달걀이 부하해서 어미 달기 된 다음에야 집 마당에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도둑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도둑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엔 자기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북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도둑은 갑자기 소년의 말을 막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사 그런 북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북을 만들 나무를 어디서 구해오며 또 그 큰 나무를 어떻게 자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말했어요. 아저씨가 아까 말한 그 큰 나무로 북을 만들면 될 거고 그 나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닿는다는 그 도끼로 자르면 될 게 아니에요? 도둑이 다시 따져 몰았습니다. 그럼 북만들 가죽은 어떻게 구하고 무엇으로 그걸 붙들어 메워둔 단 말이냐?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말한 커다란 물소의 가죽으로 북의 가죽을 만들면 되고 또 지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만큼 길다는 등나무 줄기로 북을 메워두면 되죠. 소년의 말에 도둑도 지지 않으려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북을 도대체 어디다 메달아 놓을 수 있단 말이냐? 소년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걱정하실 도둑은 그거야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지붕에서 달걀을 떨어뜨리면 어미닭이 되어서야 땅에 떨어진다는 그 집에다 매달면 되니까요. 소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도둑은 차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해준 이야기가 고세란이 되돌아와 도리어 자신을 공격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잠시 후 도둑이 다시 소년에게 형제가 몇이고 그 중에 몇째냐고 물었습니다. 제 형님한테는 동생이 둘 있고 제 동생에게는 형님이 둘 있죠? 소년의 말에 도둑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 소년에게 몇 명의 형제가 있는 건지 한참을 생각해야만 했어요. 실은 그 소년은 세 명의 형제 중 둘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고 동생은 형 둘을 가진 셈이지요. 정신이 어찌러진 도둑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소년을 계속 데리고 다녀봤자 이득은 고사하고 손해만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칫하다간 자신이 도리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소년의 영리함이 보통을 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마침내 소년을 풀어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도둑은 소년이 살던 동네에 소년을 풀어준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무늬가 빠지게 달아나 버렸답니다. 백일홍 백일홍 옛날 옛날 어느 바닷가에 무서운 용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용은 처녀를 1년에 한 명씩 잡아 먹어야 동네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동네 사람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도 풍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아니하면 그 해는 용이 해를 끼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용에게 처녀를 해마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못된 용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어느 해 이 동네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늠름하게 짝이 없는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눈이 서글서글 하고 말소리는 힘찬 멋진 청년이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귀품이 있었습니다. 아마 훌륭한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무술을 연마한 것 같았습니다. 이 청년이 동네를 이리저리 살피고 다니다가 가장 슬퍼하고 있는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이 동네는 어찌하여 모든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슬퍼합니까? 젊은이가 안 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 동네는 그놈의 몹쓸 용 때문에 항상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오. 어떤 용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친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물로 뽑힌 저녀가 바로 우리 딸이라오. 나는 이 동네 존장 일을 보는데 바로 우리 딸이 걸렸으니 피할 수가 없다오. 그래서 지금 한숨만 쉬면서 내일로 다가온 제사를 기다리는 것이라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매우 붕괴하였습니다. 그래 아무리 용이 산압기로 써니 지금까지 그따위 용을 살려두었단 말이오? 사람이 없어요? 용감한 청년이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단 말이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청년은 외쳤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자 더욱 슬퍼졌습니다. 노인장 그 용이 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오늘 밤에 내가 그놈을 찾아가서 당장에 죽이고 말 것이오. 제 아무리 독한 용이라고 하여도 나를 당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님을 모시고 무술을 배웠으므로 이 동네의 후한거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익힌 모습 이 나라 백성을 구하려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배우려는 나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늘을 두고 맹세한 청년은 동네 사람들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용이 있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용과 청년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용의 울음소리는 바다 멀리 퍼져 갔습니다. 청년의 호령 소리는 산이 무너지는 듯이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용과 싸우는 이름 모를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이번에는 반드시 저 용을 죽여주십시오. 저 용감한 청년이 꼭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어른 아이 누구나 다 간절히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이 승리하기를 기도하였겠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정성껏 기도를 드렸겠어요? 바로 촌장의 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바로 용에게 죽을 목숨인데 청년이 오늘 밤에 용을 잡기로 한 것이니 청년이 이기면 자기는 살고 청년이 지면 자기는 죽기 때문입니다. 용을 죽이지 못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건드리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화가 난 용이 동네를 다 망쳐놓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지요. 제발 청년이 이기기를 이렇게 비는 가운데 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강가에 나가보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강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벌건 핏물이 출렁거렸어요. 용의 시체가 바다에 떠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청년은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락같이 가는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청년을 촌장의 집에 데려다가 정성들여 간호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을 지어오고 어떤 사람은 약을 다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였어요. 얼마 후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모두가 기뻐 하였습니다.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사실 그 용은 저에게 벅찬 놈 이었습니다만 제가 아니면 죽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여 주신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면 용감한 청년은 말하는 것까지 이토록 훌륭할까요? 어디 하나 나무랄 때도 흠잡을 때도 없는 최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저는 볼일이 있어서 지금 이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저도 성공을 하고 떠나니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가더라도 백일 후에는 다시 이 동네에 돌아오겠습니다. 젊으니 며칠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는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무슨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일이 석 달이면 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백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겼기에 아버지란 분은 누구신지 젊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없겠소? 나라에 상소를 하고자 한다오. 백일 후면 자연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다시 오는 것은 여러분도 뵙고자 하지만 그보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죽을 뻔한 촌장님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같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누구보다도 촌장의 딸이 기뻐하였어요. 촌장의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에 넘쳐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붉은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온몸이 붉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청년은 작별을 하고 떠났습니다. 백일만 백일만 모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촌장의 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차츰차츰 심해 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 그분을 한 번만 만나봤으면 이렇게 애타게 청년을 찾았지만 한 번 떠난 청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발등을 찍고 쉽도록 후회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바보야 청년이 사는 곳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그 청년을 찾을 수 있을까? 안타깝기 짝이 없었어요. 그저 바라는 것은 촌장의 딸이 백일을 버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백일이 됩니다. 보름만 있으면 백일이 됩니다. 열 이틀 열 하루 열 열 촌장의 딸은 청년을 찾으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아버지 저는 갑니다. 먼저 떠나는 부류자식을 용서하세요. 그 청년이 오면 저의 무덤에서 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주세요. 열 열흘만 더 살 수 있으면 그 일을 보렴만 이렇게 남겼습니다. 백일이 되었어요. 촌장의 딸이 세상을 떠나고 열흘 만에 청년은 약속대로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진작 찾아오지 않았던 그 원망스러운 청년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주 멋진 옷차림으로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훌륭한 꽃가마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이 나라의 왕자였어요. 소문만으로 듣던 훌륭한 왕자였습니다. 촌장의 딸을 왕자비로 맞이하려고 약속대로 백일 만에 다시 온 것입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청년은 진작 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지요. 신분을 알리지 않은 자신이 미워서 죽고 싶었습니다. 슬프게 울다가 청년은 아니 왕자는 촌장의 딸이 잠든 무덤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처음 보는 나무가 두 그루나 자라고 있었어요. 왕자는 그 나무를 고익해서 궁궐에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암수 두 그루의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백일 만 백일 만 하고 사람처럼 소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그 나무에 아름다운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왕자가 청혼을 하였을 때 얼굴을 붉히던 촌장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빛깔 이었습니다. 저 나무를 백일로 홍이라 하자 저 꽃을 우리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로 삼자. 왕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위의 재치 옛날 어느 집에서 장모와 장인이 싸우고 있는데 오랜만에 사위가 왔습니다. 내 사위야 자네가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내 딸을 데려오겠다 내 편을 들어라 장인이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장모가 어려운 청을 하였어요. 내 사위야 자네가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내 딸을 데려오겠네 내 편을 들게나 그러자 사위가 도로 나가면서 말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여기에 오래 있다가는 어느 편을 들더라도 어여쁘고 마음쉬고 마누라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저는 지금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말을 들은 장인과 장모는 싸움을 그쳤습니다. 또 오랜만에 사위가 처갓집에 왔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장모가 시암탉을 잡고 하얀 햇살로 밥을 지어 한상 잘 차려주었습니다. 여보게 많이 들게 이것은 자네 전함댁이 정성들여 지운 밥이라네. 그러면서 며느리 자랑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런데 첫 숟갈에 그만 돌을 깨물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쌀을 잘 잃었는데 그런데 몇 숟갈을 먹지 않아서 또 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런 천암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장모도 멋쩍었습니다. 그런데 몇 숟갈을 먹지 않아서 또 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웃으면서 말 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그래도 돌보다는 쌀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먹을 때보다는 돌이 적습니다. 장모님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또 사위가 처갓집에 들어서니까 부부싸움을 하던 장모가 창피하여 얼른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다고 하기보다는 장인이 화가 나서 잡으러 오니까 대문으로 뛰어가다가 마침 들어선 사위를 만났다고 말해야 오를 것입니다. 장인이 뒤따라 오다가 사위와 부딪힐 뻔 했습니다. 여보게 그 멍텅구리 할멈이 이리 간 건 못 보았는가 사위는 장인에게 대문 쪽을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멍텅구리 할멈이 이리 갔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사위의 등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너까지 멍텅구리 할멈이라고 하면 어찌 되느냐 사위는 매를 맞아도 즐거운지 웃으면서 가지고 간 술병을 장인에게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장모님 이름이 그런 줄 알았지요. 그러자 어느새 들어온 장모까지 같이 웃었습니다. 할멈 미안하오. 영감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소. 세 사람은 다 같이 크게 웃었답니다. 호랑이 뱃속의 사람들 금강산에 몇백년 묵은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지 아무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도 배탈난 일이 없는 강철같은 밥통을 가진 무서운 호랑이였습니다. 산만한 호랑이가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바로 이 호랑이를 보면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하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큰 호랑이가 죽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금강산을 지나가던 소금 장수가 그만 재수없게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호랑이인 줄 모르고 산 덩어리가 자기 앞에 바짝 다가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으르렁 소리가 들리더니 몸이 무엇인가 빨려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보니 소금 짐을 진 채로 호랑이 뱃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굴속처럼 컴컴하기는 했지만 주변을 만지니까 축축한 살결이 있는지라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이빨 사이가 너무 널찍하여서 소금 장수가 소금 짐을 지고 들어와도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랑이 중에 제일 큰 호랑이가 금강산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바로 자신이 그 호랑이에게 먹혔구나. 다행히 이빨에 걸리지 않아서 살기는 살았지만 이제 어떻게 밖으로 나가나. 호랑이가 달리는 소리가 쉑쉑 나는 걸 보니 자신이 잡힌 금강산에서 멀어져 가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여기가 어디요 하면서 누가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소금 장수가 소리 나는 어두운 데를 자세히 보니까 숫 장수가 숫짐을 진 채로 호랑이 입을 통해서 뱃속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숫 장수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음으로 어두운 호랑이 뱃속이지만 서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는 강원도 금강산 옆에 사는 소금 장수 이서방 이라고 합니다. 나는 경상도 태백산 옆에 사는 숫 장수 김 서방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의바르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사람은 금강산에서 잡혔고 또 한 사람은 태백산에서 잡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랑이는 어디로 달리고 있을까요? 그보다도 두 사람은 서로 만나서 반갑기는 했지만 배가 고파서 야단 야단 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뭐 먹을 것이 없나 하면서 두 사람은 두리번 거렸습니다. 호랑이 뱃속에 무엇이 있겠나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두 사람은 낙심하였습니다. 옳지 먹을 것이 있다. 뭔데요? 바로 이 호랑이지요. 호랑이 내장을 떼어서 불고기를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소?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내가 소금장수니까 양념은 있는데 불이나 칼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걱정 마시오. 나는 숫장수라 몸에는 부시돌이 있고 지게에는 낙과 톱이 있습니다. 그거 참 안성맞춤이 구려. 어서 낯을 이리 주시오. 내가 호랑이 안방인지 밥통인지 이것을 먼저 한 점 떼어낼 테니까요. 그러시지요. 톱까지는 필요 없겠지요. 톱은 나중에 갈비나 해먹을 때 써도 늦지 않을 것 같군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달리는 호랑이의 내장을 베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으로 내장을 떼어내어 부시돌로 불을 피워서 구워가지고 소금을 찍어 먹는 맛이란 천하 일품 이었습니다. 금강산 소금장수월은 내가 속담 하나를 생각해냈소이다. 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오. 그렇지 않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동무가 되어 이 안에서 호랑이 고기를 먹을 줄 누가 알았겠소? 그러면서 불고기 한 점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보 태백산 숫장수월은 나도 속담 하나를 말할까 혹 뭔데요? 어서 이 경우에 맞는 속담을 말하시구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오. 맡긴 맛소마는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이 아니라 호랑이 뱃속에 실려간 것이 좀 다르구려. 아니 그보다도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는 속담은 어떻소? 그럼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은 어떻소? 이렇게 속담 풀이를 하는 사이에 고기를 다 먹었네요. 배가 부르니 한숨 자볼까요? 그럽시다. 그래서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잠을 자렸는데 온몸이 기웃둥 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올라간 듯 하다가 내려오고 내려간 듯 하다가 올라가고 좌로 갔다가 오로 갔다가 정신없이 흔들렸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라기 울음소리보다는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뱃속에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호랑이 내장을 떼어 불고기를 해먹으니 천하제일의 맹수라도 별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란 것들을 끄집어내어 이빨로 깨몰어 죽이고 싶지만 아무리 토하려고 하여도 배가 부른 사람들이 무거워서 입으로 빨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쿵 소리가 나면서 호랑이는 공중에서 떨어졌습니다. 뱃속에 있던 두 사람은 잠깐 기절하였다가 정신을 차려 엉금엉금 기어서 호랑이의 항문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눈이 부셔서 무엇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엎드려 있는데 조금 있다가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호랑이가 웬일이요? 그러니 말이요 나는 지진이 난 줄 알았어. 지진이 뭔가 나는 산사태가 난 줄 알고 정신없이 뛰어왔네.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서야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아이고 이게 뭐야? 나는 호랑이가 뭘 산 줄 알았더니 거기에 사람이 있었던가 봐. 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호랑이 뒤로 나왔으니 그 말이 맞기도 하였지요. 냄새가 진동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 제비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사실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으로 살아나셨구려 여기는 지리산이요 전라도 땅 지리산 말이요 그러나 한 분은 금강산에서 오셨고 또 다른 분은 대백산에서 오셨구려 먼데서도 오셨소 그려 그러나 저러나 어서 마을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고향에 가실 제비를 하셔야지요. 인심이 후한 동네 사람들은 먹을 것과 옷과 여비를 주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죽은 호랑이는 임금에게 진상을 하여 두 사람은 큰 상을 받았고 또한 세상의 골칫거리였던 호랑이를 잡았다고 하여 오랫동안 세금이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강원도 소금장수와 경상도 숫장수와 전라도 농부들은 호랑이 때문에 맺은 인연으로 친구가 되어 왔다갔다 하였고 사돈도 맺어서 재미있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호랑이 뱃속의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나라 대표 전래동화 중의 하나입니다. 이야기 중간에도 나왔듯이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과 참으로 걸맞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야 저렇게 용감할 수 있겠지요? 어떠한 지식보다도 용기와 지혜가 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